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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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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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곰이! 머리도 묶고 있다네? 맞아! 오늘 곰이 생일이야! 우와 아! 고이 국민 생일 파티하는 날 음 오~~ 맞아 아 이분은.. 이분은 왜 시 kitchen 이분 초대수님 초대수님 너무 신나서 언제 시작해요? 오늘 꿈제리 생일 파티를 위해서 눈안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호박을 누나가 이미 가운데 잘라서 파놨어요 삶기 전에 예전의 화면 보시죠 어? 어? 이제 선택은? 케이크! 케이크! 오! 벗고 있어요! 오! 벗고 있어요! 아! 안 돼! 엄청 많이 먹었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쟤리 때 이랬었네요! 누나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생일 케이크 만들 거예요! 나눠봐! 구구가 빤하잖아! 그리고 여기는 곰이 생일! 곰이라는 풍성으로 해피버스데이! 그리고 하트! 그리고 오늘은 제리! 곰이 거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케이크 만들! 종이에요! 이제 게임이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늘 또! 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계 나온 enfor가자고! 이렇게 좋은 메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ن 찍어 주문은 들어와 안녕 안녕하세요. 나 먼저 인생에 집사우스 닉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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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나중이라 전화하는 거 가볼래? 깨깨 수박 홍삼 파티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아니 나는 오늘 말고 또 줄게 평화가 곰이의 선물이야 우선 고구마를 밑에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또 이제 단호박을 고구마 위에 얹어줄 거예요 맨 처음에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깔고 그다음에 단호박을 위에 2층에 어 약간 못난이 처럼 된 거 우리 젤리가 모르겠네 침을 꿀떡꿀떡 삼킨다 젤리 됐다 완성입니다 와 곰이 앉아 옳지 젤리 기다려 옳지 맛있게 잘라줄게 바람 한개랑 진짜 곰이는 의젓하게 넥타이하고 앉아있고 젤리는 넥타이는 했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모습 아 자 냠냠이 먹으러 갑시다 생일이 아 아니야 갈려주세요 이거 바꿔 아 생일빛이 노래 불러야 돼 옳아 정신 좀 봐 옳아 생일 축하자 원래 다 같이 불러 거야 형이랑 옳아 다 같이 하나 둘 어 꼼질이 앉아야지 하나 둘 셋 다 같이 시 시 시 시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곰이의 어 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곰재리 구독자 백만 가자 백만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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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젤리야 송신 좀 차려 이 와중에 홍아 생일이야 정말 좋아 좋아? 왕짱짱 저것도 먹어요 같이 먹어요 내 생일보다 훨씬 더 곰재리가 잘 먹는다 이게 맛있어? 풍선어 여기 설탑짱 서로의 밥그릇 여기 와서 봐야지 오퍼pod 워 읎 정말 맛있었나 보다 눈 뮤직비러 진심 수리포 도둑 수리포 도둑 누나 보고 있어? 어? 그것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똑같은 거 이 슬리퍼 도둑 아우 이제 한 번 더 깎은 거 같아 으아 깎은 거 같아 으아 으아 아 내가 뭐 일단 켜서 마이크